다리미 유튜브 수익은? 안녕하세요 다리미입니다. 일찌 전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글 애드센스 핀번호가 도착했는데요. 핀번호를 보냈다는 알림이 오고 거의 한달만에 온 것 같아요. 주소를 한글로 입력을 했는데 혹시나 잘못됐나 싶어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100달러 이상이 돼야 핀번호를 보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달러 이상만 되면 보내준다고 합니다. 저는 12월 4일날 10달러가 겨우 넘었는데 12월 10일날 발송이 되었더라고요. 주소만 정확하게 입력하셨다면 여유있게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받는 사람을 채널명으로 했습니다. 그럼 핀번호를 입력해볼게요. 확인 버튼을 누르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책임이 안되니까 꼼꼼하게 잘 보시고 입력해주세요. 그냥 이메일로 보내주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또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개하기 부끄럽지만 애드센스에 보여지는 다른 수익입니다. 100달러가 바로 코앞이죠. 정확하게 보기에서 거래보기 눌러봤는데 아무것도 뜨지 않더라고요. 자세한 수익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애드센스 페이지를 좀 더 살펴보고 다리미의 수익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결제수단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아직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만드는 게 수수료가 더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조만간 SCJ은행에 가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창은 메뉴에서 지급을 클릭하시거나 잔고창에 점 세 개를 클릭해주세요. 다리미가 수익 공개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큰 맘먹고 공개를 합니다. 그럼 다리미의 수익을 알아볼까요? 제가 첫 수익이 난 날짜로부터 조회를 해볼게요. 제가 수익이 11월 30일부터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거는 올해 1월 11일까지 금액인데요. 15.4달러라고 나오죠? 더 정확하게 보기에서 더보기를 눌러줍니다. 제가 작년 마지막 날에 실방을 갑자기 켜서 미친 짓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신 분들이 스티커를 후원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유튜브 검색으로 수익이 가장 많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이 가장 많이 되는 거는 바로 욕조 영상인데요. 꾸준하게 상단에 잘 노출되고 있어서 매일 수익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영상 때문에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때 예상과 달리 켄을 받고 나서 이 영상에 광고가 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과 키워드, 해시태그, 태그 등 수정을 하였습니다. 검토 요청을 하고 기다렸는데 뭐가 짠 하고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수정해서 광고가 나왔을까요? 또 성인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알려주는 다리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방금 구독을 해달라고 했는데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수익을 더 내주고 있죠? 수입이 높은 재생 목록은 당연히 볼링이라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링 실방을 하거든요. 기기 유형은 핸드폰이 참 압도적이죠? 제 수익이 많은 광고 유형은 건너뛸 수 있는 동영상 광고인데요. 처음에는 건너뛸 수 없는 동영상 광고를 뺏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넣었어요. 어차피 그렇게 넣어도 많이 뜨지 않더라고요. 수익이 많이 날 때는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실시간 방송을 했을 때입니다. 저도 자주 활동하고 싶지만 주부 유튜버라서 이렇게 수익이 월별로 나눠져 있고 한눈에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은 광고 없이 보는 프리미엄 가입자들이 보면 생기는 수익이라고 들었습니다. 7월에 16.94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의 10돌까지 했을 때 17.64달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